자 봅니다 호흡 인투의 음부정, 호흡 싸움으로 인하여서 다투는 거예요 보면 다투지 않게 하려고 살가속에 숨겨둬요 살가속에 숨겨둬요 보면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대명적인 현현이야 대명적인 현현 밝은 고를 들여다보게 되면 피부 속에 숨겨져 있던 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보주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중생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의보주 자체가 이게 뭐냐 인투, 이 투는 싸움, 십이 분별로 다투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십이 분별로 다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음부지게 우리 몸속 깊이 탁 숨어져 있는데 대명형 우리가 밝은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이 현현이야 십이 분별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부질없는 근본식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또 혹 인유, 이침, 수저야 또 노는 곳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이 노는 걸로 또 보면 돼요 보면은 그래야 저 침, 수저야 저 물 밑으로 깔아앉아 깔아앉아 물 밑으로 깔아앉아 앉는데 재 안서에 물 속에서 도먹도먹 놀 때에 물 속에 깔아앉게 되면 진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의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제 안서에 우리가 노는 데를 벗어나와서 또 구슬이 잠겨져 있다 할지라도 구슬이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제 안서야 물이 천천히 흐를 때에 그 구슬을 보고 이제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중생심 뒤에는 그 부처님 마음 수행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부처님 마음 그걸 통해서 지금 얻게 되는 걸 이야기해 보면은 또 혹초, 윤환, 개종, 윤환, 그러면 전륜성황을 이야기합니다 윤환, 그러면은 그 전륜성황, 전륜성황, 개종, 그 상두 속에 이제 그 여의 부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대공이 수사야 큰 공을 세워야지만은 큰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은 수사야 그 전륜성황이 구슬을 빼서 하사하다 전륜성황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보면은 또 혹, 개빈인, 을이야 그 가난한 사람 그 옷 속에 이 보조를 묶어놔요 보면은 이제 법화경이 나오는 그 비유죠 친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같이 술을 먹다가 그 친구한테 팔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감당하는 구슬을 옷 속에 주는 거예요 술이 취해 있으니까 옷 안쪽에다 이렇게 실루고 꼬맹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정신 차려서 나와가지고 직관 친구인데 나를 그냥 놔두고 갔을 리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일으킨다거나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바로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세월이 발이 흐르고 난 다음에 봐도 여전히 걸렁베게 생활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때 이제 자기 친구가 아유 옛날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로 줬는데 왜 그걸 꺼내가지고 쓰지 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낭베게를 벗어놨다 여기에서 친한 친구는 이제 부처님이고 가낭베게는 이제 중생이에요 보면은 중생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이렇게 취해 있을 때 한마디 일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옷 속에다 보배구슬 하나 꿰매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네가 사는 것은 다 꿈같은 것이고 험한 것이니 그런 걸 놓아두고 진짜 네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일러줬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입고 못 사는 거예요 보면은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또 깨우쳐 주문에 인하여서 팔심해가지고 성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옷 속에 그 보배구슬을 꿰매놨는데 성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어떤 그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공부하겠다는 그 원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유전이야 그 보배구슬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종경영문 이 종경룡에서 밝히는 글들이 동정어차라 모두가 다 이런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부 속에 살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물 속에 들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졸륜 성황에 상처 속에 들어 있는 것 가난한 사람의 옷 속에 들어 있는 것 이건 깨달음을 비유한 거예요 존경을 비유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시 신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믿는 사람들은 구경무야 마침내 다른 망념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일체로 다 떨어져서 즉시 일념 곧 한 생각으로 지 일체법 시도량이야 모든 법이 도량인 줄 알아서 이 중생세계 모든 것이 다 도량인 줄 알아서 성취 일체지고야 그 자리에서 온갖 지혜를 성취 하기 때문이다 곧 일체법이 도량인 줄 알아서 일체질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존경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거차 이것에 의지해서 대성개시 신물요연이다 이것에 의지해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성인들은 신물요연 마음의 부처님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요연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시야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보여줬을 뿐이에요 준 게 아니라 마음의 부처님이 분명한 것을 열어보여을 뿐이에요 보면은 설료포의 태굴이자 설사포의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끌어안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서 태굴 지자 공부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미신수 비록 이런 내용을 믿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물질이 미증 자미야 속물질이 속물하는 그 이치는 일찍이 조금 더 억울해진 적이 없었다 자 바로 그대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을 때 본부들은 깜짝 놀라요 내가 어찌 감히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원래 부처님입니다 그 여의보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걸 알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치는 일찍이 조금 더 잘못되나 틀어진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의음 벌식 진금 또 비유를 하나 드립니다 사람들이 진금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진짜 금을 알지 못해서 인위 동철이야 진짜 금을 인위 동강이야 구리로 안다거나 쇠로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금금 이야기해도 금을 안 본 사람들은 금을 모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금이 분별됩니까? 분별되세요 금? 분별할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 찻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금잔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이게 뭐야 황금색 동거 있잖아요 그게 금이에요 뭐에요 이게 보면 진짜 금이에요?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누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금박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금박지 금박지도 이제 금은 금이겠죠 보면은 근데 그 금박지 금박지가 금인가? 근데 그 근데 이제 그 금처럼 보이는데 금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금이 아닌데 뭐야 그 진짜 금인데도 금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보면 이제 뭐 시님들이 이제 보이차 같은 거 좋아하니까 보이차 요즘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요즘 보이차가 아니요 요즘 구하기 어렵다 했는데 진짜 좋은 보이차는 근데 가짜가 되게 많다 그래요 가짜가 보면은 근데 진짜 보이차를 가지고 응? 정말 진짜 보이차인데 보면은 그 의심이 많고 보이차는 가짜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설득 진짜로 이제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가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보이차가 가짜로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보이차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금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금을 보여주면은 그거를 쇠다 구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금이 쇠나 구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리는 진짜 구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은 사실은 막년만 내려놓게 되면 그 자리에 진짜 부처님이 있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인데 응? 진짜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성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진짜 말이냐 성벌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부처를 보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모사님 손 한 번 번쩍 들어요 들어가지고 짐작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끝나고 나서 서로 마주 보고 성벌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면서 딱 설명을 덧붙여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양간에 가가지고 공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법회가 끝났으니까 식당에 가서 공양하세요 식사하세요 이런 말로 아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 보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 하고 웃는 거예요 보면 확 하고 웃는 거예요 보면 성벌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톡톡 쓰면 그냥 서로 그냥 뜻이 통해서 별 적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상황에 비춰봐가지고 그 추론을 하잖아요 보면 한문도 잘 모르고 불교 용어도 잘 모르고 근데 끝나고만 나면은 그냥 식당에 가서 쭉 식사를 하니까 이제 밥 먹으라 그런 소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네요 그래서 여인 불식 진금 사람이 진작음을 몰라서 인위 동철이야 그 진작음을 구리나 쇠로 인식하는 것처럼 봉철 단 유호명이야 진짜 금을 가지고 쇠다 구리다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는 이런 명칭은 다만 유호명이야 헛된 명칭일 뿐이야 보면은 응? 그거는 구리나 저기 뭐야 쇠가 아니기 때문에 금성 미증 잔변이야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금성 진짜 금의 성품은 미증 잔변이야 미증 잔변 일찍이 잠시라도 미변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에 보면은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에 보면은 미증 잠효 미증 잔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슈는 어그러지니까 형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변자로 쓴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제 이 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쓰는 것이니까 똑같은 글을 이렇게 안 써요 어? 미증 잠은 똑같은 글을 써도 한자로 이렇게 슬쩍 삐틀어 놓는 게 보면은 미증 잔변이나 미증 잔변 같은 말이에요 여금집자 지금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지본시야 본래 자신이 시 진짜 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어? 과기 금비야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게 과기야 그 자리에서 위의 금비시 어? 아니야 나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 또한 그것도 알고 보면은 성매 예전에 어리석어서 생매에 어리석어서 방쇼 바야흐로 지금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이게 말을 이렇게 쏙 틀어가가지고 내용을 뭐야 틀어놔가지고 다른 방에서 슬쩍 말을 껴놔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본래 부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중생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중생들은 깨달아서 성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깨달아서 성물을 한다고 그러면 앞생각은 본부고 이제 뒷생각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앞생각이 본부고 뒷생각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종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존경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리석어서 이건 중생이 있는 자리에요 중생이가 마음이 있는 자리 보면은 그래서 아 어리석을 벗어나야 되겠다 공부를 해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깨달아 시 시 처음으로 이제 딱 깨닫게 해보면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자리였어요 아니면 없던 게 새로 드러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리에요 보면은 이게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론에서 말할 때는 본각 시각 불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불각은 중생이야 중생이 보면은 이게 불각을 가진 중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에 보면은 이게 불각이 성미야 예전에 그 중생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보면은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바이아라 처음에 딱 깨달았어요 보면은 처음 깨달은 게 이제 시각이에요 시각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깨닫고 본래 갖고 있던 거에요 그걸 본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을 딱 깼으니까 그 본각과 시각이 같은 거에요 보면은 같은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각으로 공부를 할 때 자기 인원에 맞추어서 보는 부처님이 화신이야 화신 천백화신이에요 중생이 수없이 많아 보니까 근데 딱 깨쳤다 했을 때는 뭐가 깨지는 거에요? 무명이 깨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무명이 깨지는 자리에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딱 깨쳐가지고 일체 망렴이 없는 그 마음 백지 같은 그 마음은 전부 똑같아요 보면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체 세상에 부처님 세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부처님 세상이었어요 그게 보각이 되는 거에요 보각 기술로 최대의 상대 용대할 때 그 모습을 전체 드러난 거 그걸 상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탁 부처님은 봐 졌지만은 그 근본 자리에서 어떤 실체를 찾으려고 그럴 게 있어요 없어요 탁 비어있는 자리란 말을 보면은 그게 이제 법신이 되는거지 법신 그게 이제 봅시다 그게 이제 봉각 자리가 되는거에요 봉각 자리가 보면은 자 그럼 넘어갑시다 여상광인 저 위에서 종경리 위에서 말하는 거에요 봄나나 광범위하게 탁 인용을 해가지고 위곡 자세하게 자세하게 증명 이런 내용을 증명했어요 봄나나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진짜 다만 위의적 생사 중이야 중생의 그 생사 가운데에 요 부사의 성이야 불가사의 성품이 있다는 거에요 보면은 그 불가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겠어요 불가사의 성품이 누구 성품이겠어요 불성이잖아요 불성 보면은 생사는 중생의 그 성품이에요 보면은 생사 가운데 중생의 그 성품 가운데 요 불가사의 성이니 말이야 부사의 성 부사의 불가사의 같은 말입니다 불가사의 약간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부사의 불가사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사의 불가사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은 생사 가운데 불가사의 성품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 성품이 있다 부처님 딱 앉아있는 거에요 보면은 오 진로래 진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진로 그럼 그냥 뭐라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벗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는 티끌이에요 티끌 더러운 것 오염된 것 더러운 것 오염된 게 있으면은 중생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노그로운 거에요 그냥 노그로 로자를 쓰는 거에요 보면은 진로 단이슬 참이슬 같은 부처님 그 이슬이 경롱하게 떨어져가지고 아침 햇빛에 그 없이 비춰봐요 보면은 그것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잊어요 안 잊어요? 보는 순간 할 말을 잊어 그리고 나서 어부를 끌어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는 순간 할 말을 잊어보면은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할 말을 딱 잊게 하는 그 자리 그게 감동 그게 감격 그게 부처님을 느끼는 자리인데 느끼는 그 순간 중생들은 뭘 갖다 붙여요?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아 보면은 그래서 베리는 거에요 그래서 말 없이 분별 없이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참선하는 거에요 사실 그게 염불하는 겁니다 그게 강경을 하는 거에요 강경한다 염불한다 다란히 한다 참선한다 이것은 막념을 녹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막념을 녹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영의 그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략에 대한 용어 개념을 풀이를 하더라구요 우리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잖아요 보면은 전략이 큰 거에요 전술이 큰 거에요 네? 전략이 큰 거에요 전술이 큰 거에요 전술은 미시적인 거고 전략은 거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거래요 잘 가려 하지 않을 일을 잘 가려낸다는 거에요 보면은 이런 전략이 있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건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죠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스님으로서 성공할 길은 뭐냐 그게 부처님 되는 길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스님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알아야 되는 거에요 보면은 그래서 하지 않을 일을 뺏겨놓게 되면은 나중에 뭐만 남아요 할 일만 남는 거에요 할 일만 할 일만 남는 거에요 그러면 할 일만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면은 거기에 십 년을 몰입하면은 최소한 뭐가 돼요 응? 전문가가 되는 거에요 전문가 보면은 거기에 십 년만 더 버텨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면은 응? 전문가의 최고 리더로 이제 올라가는 거에요 보면은 거기에 십 년만 더 버텨면 어떻게 되느냐 도인이 되는 거에요 도인 그래서 우리 선조여서가 3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30년 그럼 평생을 사실 바치는 거에요 평생을 한 가지를 바치면은 도를 깨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중노래 전할 때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보면은 그건 조금 더 말을 바꾸면은 가치관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바꾸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에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사실은 불교 용어에요 불교 용어 나는 그 요즘 캐톨릭에서 그 용어 그 정리한 책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고 용어 개념 정리 사전태기 했죠 보면은 아마 내가 안 봐도 모르게 몰라도 그걸 봐서 보게 되면 불교 용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어도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쓰는 사람 성경 번역할 때 하느님 요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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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신 처음에는 하느님 번역이 더 많았겠지 근데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게 되면 하나 되는 님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한일자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불교를 줘 말고 불교의 욕을 갖다가 자기 권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펼치게 되면 그게 논문이 되고 일단 그쪽에서 책이 나오면은 절제분 책 한 권 나오면은 백 명밖에 안 보면 그쪽은 십만명 백만명이 보니까 그쪽이 확 확산이 되어서 주로 이게 기독교 용어다 천주교 용어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우리 용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용어지 그냥 앉아서 당하고 뺏기는 것이지 가능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 이야기를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불교 이야기를 기독교식으로 각색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 공부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대화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밀리면은 기독교, 천주교가 훨씬 우월한 거예요 사실 우리를 갖다 각색을 한 거겠지만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도 그 삼신으로 보면 답이 나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령이 법신이에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잖아 전부 자기 세상이잖아 보면은 그게 보신이지 그 가운데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세상에 맞는 구세주로 내려온 게 예수, 성자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환히 알면은 우리가 성경 강의에 기막히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보고 성경책 가둬놓고 하라고 하면 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달라이 라마는 브랜드가 있잖아 요즘 사람들은 참 브랜드가 중요해 브랜드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똥가야 똥가 보면은 근데 이 브랜드가 좋으면 똥이라도 황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훈련이 됐으니까 그 브랜드 효과를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높이지 말아야 돼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잖아요 보면은 그게 상표권이잖아요 보면은 그게 저작권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걸 침해하면은 형사적의 책임을 요즘 물게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사실 조계종, 승가, 집단가라면 이게 사실 어떤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자체를 보호할 힘이 없으니까 그걸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씩 터지게 되면 하나씩 터지는 문제가 천천히 문제로 이렇게 박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좋은 걸로 터지면 이렇게 브랜드가 올라가는데 나쁜 걸로 터지니까 그냥 자꾸 내려가는 거야 좋은 걸로 터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면은 힘이 이렇게 조금 생겼다가 또 이 망신을 시키면 이렇게 쫙 깔아앉고 근데 타 종류는 그런 게 자꾸 있어도 그 파장을 최소화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사실 힘을 못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나가려면 스님들을 아껴줘야 되고 스님으로서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부처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밖에 대안이 없다 교육이 없고 수행하는 사람이 없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면 절대 대접 받을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봐도 지금 이 시대에 감당을 내 몫이다 그러고 저는 그걸 감당을 해요 감당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내실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희망이라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희망이에요 자, 제 진로 좀 그대해 보이세요 진로, 그 번뇌 속에 번뇌 중성을 말하는 생사의 다른 말은 진로에요 보면은 구대의 보리심이라 큰 깨달음의 그 몸을 갖고 있다는 거에요 보면은 대보리심이 법신하고 같은 것이죠 보면은 보리는 깨달음이죠 아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줄인 게 보리에요 아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줄여서 말하는 게 보리에요 보면은 그 보리는 각으로 표현이 되고 그 각은 깨달음이죠 각신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깨달음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대로 우리만으로 표현을 하면은 깨달음 그 자체가 몸이다 깨달음 그 자체의 몸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장중지인 장애가 두터운 사람은 장애가 두터운 사람은 문개 불신이에요 문개 불신 이런 법문을 들어도 모두가 다 믿지를 않아요 보면은 장중지인은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종 무거운 사람들은 장애가 두터운 사람들은 문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모두가 불신 믿지않기 이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감칭 절본이야 절본 딱 관계를 끊는 거야 나는 부처님 될 자격이 없어 이게 절본이야 보면은 몫이 아니다 이거야 내 분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절본 딱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야 이 소리가 절본이야 보면은 열감칭 아주 달갑게 기꺼이 칭 자기 자신을 칭하는 거야 절본 나는 영양이 안 돼 분수가 안 돼 내 힘은 안 돼 그래서 쉽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감칭 절본이야 감탈게 쉽게 기꺼이 칭칭해 절본 그런 분이 없어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한단 말에 보면은 감칭 절본 해가지고 유언 오직 말하기라 하시본부 나는 본부 중생이다 이 본부 중생이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불릉 승소 불승이야 불승을 이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면은 불승은 부처님의 가르치 이 승자가 나왔을 때 부처님의 수례 보살의 수례 성문의 수례 영강의 수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격되겠지 불승을 부처님의 가르치 성문승은 성문의 가르치 영강의 가르치 이 표현도 괜찮아요 또 불승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모든 중생을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또 보살 승은 보살의 마음 보살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중생이 있겠죠 무명 그 끝자락은 안 돼도 또 성문의 마음 영강의 마음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글을 봐 나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글에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걸 불승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수례에 이 머리를 묶어 놓게 되면은 글을 보는 게 이제 깍깍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글을 자유롭게 보셔야 돼 자유롭게 글을 보실 때 여러분들 창작력이 한없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글에 떨지 말고 여러분들의 무한 상상력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게 모르게 글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 보면은 사전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딱 이거지면 그걸 또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 중생은 길 들여지는 게 중생이야 길 들여지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쁘게 글 들여지면은 나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좋게 글 들여지면은 나쁘게 사세요 나쁘게 사세요 그래도 나쁘게 잘 안 사라져 거기에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한 창작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불교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맥을 딱 짚어 놓게 되면 그때부터 대장부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들으든 걸림없이 할 수 있고 걸림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작은 거 가지고 시비를 안 하겠죠 물론 승서불승이야 부처님과 가르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지벗기야 다 클릭 네 법을 몽땅 끌어안아가지고 담고 있는 그릇이야 우리가 벗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벗기 벗기 대장부를 벗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홍지벗기 홍지벗기 그런 법의 그릇을 홍지야 널리 전파할 수도 있고 그걸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처님의 자격이 우리가 있는 것인데 수 나는 본부야 아시 본부야 이 말 때문에 마침내 이량순 중생 지협이야 중생의 엄맛 이량순이야 출것 따라간다는 거예요 중생의 나쁜 업이겠죠 그래가지고 배가 갑진 깨달음을 등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배 등지고 합진이야 진 벗내죠 중생의 벗내 그 진로에 합 개합하여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사지의 미심이야 생사의 바다는 더욱더 깊어지고 육도 눈에서 벗어날 기억이 없어요 본부야 벗내지롱 벗내라고 하는 울타리에 매였는데 전멸 그 울타리 점차 점차 조미되죠 벗내로 꽉 쳐가지고 벗내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벗내지롱이 전멸 점차 뭐야 그 밀착이 쭉 돼가지고 이제 막 괴로운 거야 깍깍한 거에 보면 중생들이 이렇기 때문에 소위 이래서 중생들의 업을 끌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변집 조부농자야 조사수임이야 부처님의 언교 말씀과 가르침을 두루두루 모아서 이 종룡용을 만들어가지고 돈속군이야 단숨에 군의 군생들 무중생들 그 의심을 석 풀어주려고 하였단 말이에요 풀어주어서 영어 언아 발명 딱 의심을 다 풀어줘가지고 영어 언아 발명 언아에 말이 떨어지는 자로 발명 그 마음이 확 드러나게 하여서 직견 무생자성 바로 무생자성을 보게 하였고 무생 나오면 생자 밑에 무생자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무생 무생 무생멸 무생사 그냥 바로 집어넣으세요 무생멸이란 말이 나오면 무생사 아 생사가 없는 것 무생멸 아 생멸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자성 그 자성을 바로 보게 해요 바로 보게 해서 방지 여불모야 바야흐로 알게 무엇을 알게 여불모야 자신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또 만법 본동이야 만가지법 삼라만상 만가지법 일체법이 본동 본래 다 똑같은 거에 보면 부처님 그걸로써 진전 유자 진전 유자 진전의 이 깊고 깊은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였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진짜 가르침이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 이 전 자가 도서에 보게 되면 차전 표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앞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던데 나왔었죠? 차전 표전 차전 그러면은 모든 걸 부정해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차전이에요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언어나 논리를 가지고 뭔가 드러내는 거에요 보면은 차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부정해서 진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에요 보면은 진짜를 드러내놓고 보니까 삼라만상 전체가 진짜야 삼라만상 전체가 진짜에요 보면은 이건 긍정이죠 이걸 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언어 용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보면은 여기서 진전은 종경록을 말할 거에요 종경록 그 진전에 이런 깊은 이익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진전은ались 되죠? 진전은 진전 한 traders 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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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은